사진찍는 곳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어떻게? 들어가요? 기념이 될 것 같아요. 여기 사진관에서 정말 옛날로 돌아간 느낌으로 사진찍는 그런 곳이 있네요. 컬러는 7000원, 흑백은 5000원. 컬러 아니면 검은색? 흑백으로 한번. 흑백으로 하나. 너무 감사합니다. 잘 나왔어요. 잘 나왔어요? 이건 좋아서 사진이 그냥 대충 찍었는데 잘 나왔어요. 너무 잘 나왔어요. 대충 찍었는데 모델이 좋아서 잘 나왔어요? 그럼요. 모델이 너무 좋아. 이거는 정말 말빨이 제 유튜브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흑백으로 했고요. 우리 아미 친구들은 이거는 컬러. 아니 유튜버는 아니시죠? 그런 건 아닙니다. 근데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말 너무 잘해서. 감사합니다. 자주 저한테 출연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주에 사시는 거죠? 네 그럼요. 안타깝습니다. 어디 사시죠? 텍사스 달러스. 저는 나중에 미국으로 진출하겠습니다. 전주 사랑해요. 많이 와주세요.